이전 시간에 우리가 미들웨어를 경험적으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 미들웨어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, 정돈 한번 해봅시다 매뉴얼 중에 보시면 가이드에 Writing Middleware 말고 Using Middleware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페이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미들웨어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미들웨어는 Application Level Middleware 였습니다 즉, 여기 있는 이 앱이라고 하는 변수는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담겨 있는데 그 객체의 Use, Get 또는 Post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미들웨어를 등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등록된 미들웨어들을 Application Level Middleware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드파티 미들웨어 보이죠? 이 서드파티 미들웨어 역시도 우리 살펴봤어요 여기 있는 컴프레션이라든지 바디파서가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우트 레벨, 에러 핸들링, 빌트인 미들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차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레벨 미들웨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App, Use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등록해 주게 되면 그 함수는 미들웨어로서 등록되게 되는 것이고 미들웨어의 핵심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를 받아서 그것을 변형할 수 있다 그리고 Next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미들웨어를 실행할지 실행하지 않을지를 그 미들웨어의 이전 미들웨어가 결정하도록 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보시면 App, Use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시나 경로를 주는 것을 통해서 특정 경로에만 미들웨어가 동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Get을 통해서 메소드가 Get 방식인 경우에만 여기 있는 이 경로가 동작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미들웨어는 이렇게 미들웨어가 등록되었는데 그리고 콤마하고 또 미들웨어가 등록되어 있어요 저건 뭐냐면 이렇게 인자로 함수를 연속적으로 주는 것을 통해서 미들웨어를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다 또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함수가 처음에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실행이 되고 그 함수 안에서 Next를 호출하면 얘는 누구를 호출한 거나 다름없냐 하면 얘를 호출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즉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똑같은 패스를 가지고 있는 라우트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그렇죠? 이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미들웨어가 얘 같은 경우는 이 라우트는 두 개의 미들웨어가 등록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 라우트는 하나의 미들웨어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 경우에 코드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예제입니다 제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실행되고요 그리고 Next가 호출되면 그 다음에 있는 이 미들웨어가 호출되고 그리고 이 미들웨어가 Next를 호출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요청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처럼 조건문을 통해서 이 미들웨어, 다음 미들웨어가 실행될지 말지를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Request-param-id의 값이 0이라면 Next 그리고 route라고 하는 스트링을 인자로 주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다음 route의 미들웨어를 실행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를 실행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Request-param-id가 0이 아니라면 얘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인자가 없는 Next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들웨어를 잘 설계하면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흐름을 자유자재로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문이었습니다